롯데리아 40주년 오징어 버거 롯데리아 다시 밥이 나왔습니다 라이스 버거 오빠 나 디드버거 먹고 싶어요 디드버거 아 빨리 디드버거 디드버거 롯데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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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스 버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징어 40주년 레전드 버거 1위 오징어 버거 오징어 오메이징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? 어 너 지금 뭐라 그랬죠? 봤지? 좀 화날려고 그러는데? 어 어 응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라이스 버거가 나왔습니다 허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 아 아 아 으 으 야채라이스 불고기 야채라이스 김치 네 오늘은 좀 늦으셨네 유럽산 치즈가 버거 속으로 유럽피안 프리코치즈 버거 아이 잡숴봐! 강정버거 음... 불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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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리아 30주년 특별기획 되시겠다. 불쌤 버거 어, 풍부하게 버거 이상의 버거 아잇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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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